포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이 신규 매장 오픈과 함께 다양한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에피그램은 1인 가구의 집을 콘셉트로 편안하고 유니크한 스타일로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2월 26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두 번째 신규 매장을 오픈하고 고객과의 감성 소통을 위한 오픈 이벤트인 낱낱이 초상화를 진행해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또한 3월 13일까지 최대 40만원 상당의 시리즈와 에피그램 상품을 단 5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선착순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고객 맞춤형 공방 수업으로 고객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주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기도 했는데 막상 받아보고 나니까 생긴 것보다 젊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이번 시즌 새롭게 론칭한 스타일리쉬 시티웨어 브랜드 K플러스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첫 매장을 오픈하고 슈퍼모델 1일 스텝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2015 슈퍼모델 선발대회의 히어로인 송기성과 라이징 모델 최은경은 3월 4일 매장을 깜짝 방문하여 고객들에게 모델핏을 완성하는 스타일링 추천과 함께 상품에 대한 팁을 알려주는 등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K플러스는 2016년 올해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로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시티웨어 브랜드입니다. 이번 시대의 강남점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백화점과 직영점 그리고 팝업스토어 등 단독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또한 포롱스포츠 라이프스타일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협의장 형태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